은평 배움여행 은암동에 위치한 공유주방 재밌게 배우고 갑니다 이곳에서 저번 시간에는 맛있는 쿠키 만들기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천연 조미료로 만드는 밑반찬 수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총 9분의 수강생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알록달록 개성있는 앞치마가 눈에 띄네요 오늘 만들어볼 음식은 가른 돼지고기가 들어간 두부조림입니다 준비할 재료는 두부 한모, 대파, 청양고추, 양파 작은 것, 식용유, 마늘, 고춧가루, 돼지고기, 올리고당, 간장, 물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우리 맛있는 반찬 만들어볼까요? 양파, 대파, 청양고추를 썰고 두부도 1cm 정도의 크기로 썰어줍니다 양념장은 대파, 청양고추, 마늘, 고춧가루, 올리고당, 간장, 식용유를 넣어 마구마구 섞어줍니다 팬에 썰어놓은 양파를 깔고 두부를 올리고 양념을 올리고 중간 불에서 끓여주면 완성! 이제 배운대로 우리 열심히 만들어 볼까요? 음식 만드는 소리만으로도 미각을 자극하는 이 느낌 양파, 아란,리 ij이, 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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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혓기는 와, 너무 맛있겠죠? 와, 너무 맛있겠죠? 다같이 음식을 만들고 만든 음식을 시식도 해보고 즐겁고 맛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두부조림 어떠세요?